그때는 장훈이 형도 쌩쌩할 때니까 무릎 안 아프고. 이야, 이 기사야말로 그야말로 미녀와 야수다. 땡. 아... 누구지? 야, 이 기사 서장훈이 낸 거 아니야? 땡. 이정진이었지? 어? 오, 맞지? 맞혔어. 맞혔어, 이정진. 맞지? 왜냐하면 내가 그 당시에 스타제이 대표랑 너무 친해서 정진이와 같이 영화 찍을 때잖아. 그렇지? 해적 디스코 한 그거. 아, 정진이 맞아? 이정진은 맞아. 이거 정답 맞히기 전에 세 사람이 왜 같이 만났는지도 그렇죠? 정진 씨한테 최영이를 장훈이 형한테 소개시켜준 거지. 아니, 아니, 아니. 소개팅 자리였던 거야. 얘기 다 안 끝났어요. 소개팅 자리인 거지. 그렇게 한 세 번을 만난 거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여의도 안테나에 그냥 안테나가 걸린 거야. 안테나 옆에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게 걸린 거야. 그렇죠? 그냥 만나기만 한 건데. 땡. 정답. 저 때 나도 있었는데 장훈이 형 키가 커서 나는 잘렸네. 오, 비슷해. 좀 더 정확하게. 절묘하게 찍었네, 형. 나만 빼고. 아니, 이거지 이거지. 야, 그때 나도 있었는데 나는 안 나왔다. 어? 정답. 정진이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야. 그 옆에 있던 나는 왜 안 보였을까. 아... 그 때는. 방송 어디였는데? 식단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몇 시쯤. 누가 봤나 봐. 그러고 나서. 장훈이랑 채영이랑 밥을 먹는 걸, 둘이 밥을 먹는 걸 봤다. 이정진도 키가 굉장히 크거든. 그치, 80. 아, 넘치잖아. 어. 근데 장훈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였나 봐. 그럼 밥 먹고 뭐 했어? 밥 먹고. 영화 봤지. 빼박. 3시서? 3시. 빼박, 빼박. 빼박, 빼박. 그래. 야, 민정 빼박 캠트. 빼박, 빼박. 되게 신기했던 게 영화관을 잘 안 간다고 했어. 이제 너무 티나니까, 키가 너무 크니까 정진이랑 나랑 먼저 들어가 있고 장훈이는 티가 너무 많이 나니까 불이 꺼진 다음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 그렇다고 안 보이겠어. 무섭다, 더 무섭다. 근데 불이 꺼진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더 오해하는 거야. 혹시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형은 왜 연예인을 많이 알아요? 운동, 스포츠 스타가. 아니, 정진이 시인 때부터 알았어요. 채영이랑 영화를 찍었어. 친해. 그래가지고 나랑 친하니까. 여기서 반박. 형이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아니, 정진하고 채영 씨 괜찮은 것 같은데 밥 한 번 의미 있게 먹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비슷하게 얘기는 했어. 맞지, 맞지, 맞지. 맞아, 맞아. 비슷하게. 그게 아니라 내가 한참 농구를 되게 좋아했어. 그래. 어릴 때부터 농구를 좋아해서 장훈이 농구 게임에. 아, 채영이가 농구를 좋아했다고? 많이 갔었어. 정진 오빠가 장훈이를 잘 알아서 자주 데리고 갔었어. 다채로운 즐거움. JTBC. 탈출. k 아멘